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오시면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로 드려야겠다 아 이제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는거지 허허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이유에요 선물을 주려고 데리게 지내왔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는 몰래 예전부터 굴두구도 들어가서 선물을 낳아주지 허허허허허 벽난로도 얻었지 아 근데 겨울이라 그러는데 집이 좀 춥네 벽난로 좀 피워야겠다 산 냄새 이거 어우 너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요즘에 현관문으로 들어가라는 비밀번호가 있는거에요 이 비밀번호를 잘 돌리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와야겠다 아휴 불 뚫고 가지마야지 그래 비밀번호가 여기 있잖아 아휴 이게 낫는데 아휴 뭐야 이게 지금 안만네 실례합니다 잠깐 있어봐야지 아저씨 왜요 왜 실례합니다 아 왜요 강철입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아버지 집에 뭐가 주는거에요? 나는 선물 주려고 지금 본인 집이세요? 아니 아니 돈이 집도 안는데 나는 집 버루를 두고 계세요?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고 저기 창아 아시는 집인거야? 모르는 집 어디서 오셨죠? 산타마로 산타마 이 아빠가 눈을 누르는거 없는데 아이 까만지마 자 메리 크리스마스 아휴 저기 대리가 자고있네 자 오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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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미치겠네 이거 머리 어우 머리 부딪쳐가지고 아휴 자세상 할 것 같은데 잠깐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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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을 반다구나 어 dopo retailers 멜롱 크리스마스 진짜 산타 할아버지다 우와 산타 할아버지 오 산타 할아버지 선물주세요 그래 우리테린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? 아이 저는 동생이 갖고 싶어요 친동생? 나 오 Caesar 친동생이라고? 친동생은 내년쯤에 황새가 친동생을 물어다가 집에다가 날아와서 물고고 갈 거예요.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. 황새가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 이렇게 와가지고 두고 가는 거 맞아요. 아 무슨 황새예요. 제가 바볼 줄 아세요. 아 할아버지 저 선물을 동생 갖고 싶단 말이에요. 아유 이 녀석아 내년에 황새가 동생을 물어다가 집에다 준다니까. 에? 아니 딴사러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. 원래 황새가 동생을 물어다주는 거예요. 어 아닌데 동생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닌데. 어 그럼 뭔데. 아니 어떻게 생기냐면요. 귀 좀 대봐요. 일단 엄마 아빠랑. 이런게 생기는 거라구요. 우와 깜짝이야. 아 할아버지. 할아버지 좀 차려 봐요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할아버지 괜찮아요? 어이 쌀. 쌀은 멀쩡하단 말이야. 아 뭐야 할아버지 저 동생 갖고 싶단 말이에요. 어이 동생은 그렇게 해서 나면 될 거고. 아 그래요? 어 다른 선물 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. 갖고 싶은 선물 말이야. 아 진짜죠? 예. 이거는 진짜 주시는 거예요? 아이 그래. 저 그러면 자동차 갖고 싶어요. 아이 왜 어떤 장난감 자동차 갖고 싶니? 아이 장난감 자동차 말고요. 유아인 아저씨가 타는 테슬라 엑스 롱레인지 모델이요. 아 장입니다. 아 아저씨. 아 동생 갖고 싶어요. 아 테슬라 엑스 차 갖고 싶어요. 아이고 이 녀석 선물 사달라고 하더니 이거. 깜빡 잠들었구만 이거. 미안하다. 오늘은 진짜 자동차 못 사주고. 장난감 자동차 선물로 줄게요. 아 귀여워.